우리 회사가 설립을 지원한 사회적 기업 모어덴의 컨티뉴 백팩이 TV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만났습니다. 컨티뉴 백팩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3일 우리 그룹의 홈쇼핑 채널인 SK스토어 홈쇼핑 유난히의 굿즈 방송을 통해 소개됐는데요. 착한 제품 1호로 선정되어 기획 판매됐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우수한 품질, 디자인 등을 어필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1차 판매 물량이 모두 매진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유난히의 굿즈는 SK스토어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소개해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인 컨티뉴와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상생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습니다. 모어덴의 컨티뉴 백팩은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가죽 시트, 에어백을 업사이클링해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트렌디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까지 더해져 인기몰이 중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노베이션에서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고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많이 고민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브랜딩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회사는 모어덴이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대,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모어덴과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회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